김해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 김해한 병원에서 MRI를 찍던 환자가 촬영기기와 산소통 사이에 끼어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는 MRI실에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가 있었는데도 직원에게 MRI실에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방사선사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기를 작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